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 전문 엠보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목이 아니라 몸으로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노래를 목이 아니라 몸으로 부르려면 바로 배에다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불러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 순간적으로 배의 복압이 높아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소리를 내지 않고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게 굉장히 간단한데 순간적으로 호흡을 마시고 나서 쭉 한번 뱉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숨을 뱉을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뱉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숨을 쭉 한번 뱉어보시는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이상 호흡을 뱉을 수 없을 때까지 뱉게 되면 순간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압박이 심하게 들어가고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바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목이 아니라 몸으로 부를 수 있는 압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복압을 사용해서 목이 아니라 몸으로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제가 방금 호흡을 이렇게 더 이상 뱉을 수 없을 때까지 쭉 뱉으셨을 때 배에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간 그 느낌 그 느낌을 이번에는 숨을 뱉지 않고 흡기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마시고 나서 방금 날숨을 쭉 했을 때 이 배에 힘이 들어갔던 그 느낌을 한 번에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하고 그 방법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제가 방금 정답지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푸시면 됩니다. 정답지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오픈북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호흡을 쭉 뱉으셨을 때 더 이상 호흡을 뱉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을 내가 호흡을 뱉지 않고도 한 번에 그 힘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찾으셨다면은 노래를 부르실 때 이제 그 힘을 접목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날숨을 쭉 했죠. 그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 느낌을 노래를 하는 내내, 고음을 하는 내내 유지를 하시면서 소리까지 연결을 하시는 게 바로 노래를 목이 아니라 몸으로 부르는 방법이고 보갑, 횡경막힘 또는 배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목이 아니라 배로 노래를 부른다, 배심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노래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이들 연습하셔가지고요. 노래할 때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